패턴 익스텐션 시간입니다. 오늘 패턴은 I'm Still ING가 와서 아직까지 이거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안 끝났어요. 오케이 볼까요? 멀리 고향에서 나를 보러 오신 부모님들과 이번 주말에 같이 보낼 수 있는 좋은 곳을 아직 찾고 있어요. 좋은 데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인데 볼까요? I'm Still Looking for a nice day. Nice Place가 왔는데 일단 여러분 다 알다시피 Look for M.O.는 M.O.를 찾다. 어디 있나? 찾아보다 라는 뜻이죠. 어디 좋은 데 한 군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For a nice place죠. 한 군데 여러 군데 필요 없잖아요. 한 군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I'm Still Looking for a nice place인데 어떤 곳이냐면 내가 부모님들과 주말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곳 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앞에 어떤 장소 나왔어요. 장소 Place죠. 그러면 누가 뭐 하는 장소 누가 뭐 하는 장소 가 올 때는 맨 앞에 뭐 와야 돼요? 여기 이게 위치? 거기 왜 위치가 들어가요 여러분? 아 우리말로 어떤 장소 위치 그거 말고 Who? 이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 근데 어디 Who가 들어가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어떤 장소가 온 다음에 누가 뭐 하는 곳 누가 뭐 하는 곳 누가 뭐 하는 곳 할 때는 Where 들어간다고요. Where I can spend this weekend with my parents 가 왔는데 이거 이거 앞에 어떤 장소가 온 다음에 누가 뭐하다 얘가 이거 하는 장소 얘가 이거 하는 장소 올 때는 항상 Where 와요. 어떤 장소냐면 Where I can spend this weekend with my parents 가 왔는데 맘에 들어 이번 주말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곳 찾고 있다고 이 말이죠. 이거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외우세요 이거요. 아 이제 우리 부모님 한번 이거요. 우리 부모님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어떤 부모님이냐면 날 보러 오신 부모님들 사람이기 때문에 Who came to see me 그렇죠? 간단하게 이건 뭐 전체가 다 Who came to see me 가 뒤에서 앞에 있는 My parents 를 꾸며주는 거죠. 나를 보러 오신 부모님들 이죠. Who came to see me 이거 뭘 볼까 어디서 왔냐면 고향에서 왔어요 부모님께서 고향이 오면 뭐냐 빡 From my hometown 이 왔는데요 홈타운 자체가 집에 있는 뭐 집타운이 아니라 이게 고향이죠. 고향 Where is your hometown? 참고로 저 선킴의 고향은 서울입니다. 깜짝 놀랐죠. My hometown is 서울이고 단지 잘한 곳 학교를 중고등학교까지 다닌 곳이 부산이다. 어쨌든 Where is your hometown? 한번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내 고향은 대구다 라고 할 때는 My hometown is 대구 My hometown is 광주 My hometown is 제주도 이렇게 쓰신대요. 여러분 자 고향이 어디냐면요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고향이에요. Which is far away from here 가 왔는데 Be far away from me 무슨 말이냐면요 From here 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라는 말이거든요. 즉 여기서 홈타운 홈타운인데 어떤 홈타운이냐면 여기서 멀리 떨어진 홈타운이기 때문에 Which is far away from here 이것도 여러분 맨 밑에가 전체가 다 뒤에서 앞에 있는 홈타운 꾸며주는 거죠. 정말 멀리 떨어진 고향에서 오신 아 고향으로부터 나를 보러 오신 부모님과 이번 주말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좋은 장소 한 군데를 아직 찾고 있다. 야 이것도 뒷끝에서부터 이렇게 바로 거꾸로 해석해 나가시면 되겠네요. 짠 볼까요? 시작! I'm still looking for a nice place 어떤 장소요? Where I can spend this weekend with my parents 어떤 부모님이죠? Who came to see me 어디로부터? From my hometown 고향이 어디 있어요? Which is far away from here 끝이죠. 두 번째 한도를 초과한 이후에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이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아직 궁리 중입니다. 비즈니스 영어 볼까요? 빰 오! 아직까지 내가 방법을 생각 궁리해 내고 있다. I'm still trying to figure out the way 여기가 왔는데요. 여긴 뭐 패턴이 트라잉이요. figure out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이 어떤 사전 같은 거를 뒤져봐가지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머리를 굴려가지고 아... 답이 뭐지? 이거 어떻게 되지? 아...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떤 답을 궁리를 해내다 생각하다가 figure out 이에요.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는 게 아니라 아... 방법이 뭐지? 아... 뭐 좋은 거 없을까? 아직까지 그거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I'm still trying to figure out the way 그 방법이요.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뭐예요? 아... 이거 to 다음에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아시죠? to reduce our budget 이 왔는데 reduce가 뭐냐면 슉슉슉슉슉슉 무엇을 줄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슉슉슉슉슉 버젯 자체가 예산이죠. 요건 이해되시죠? 우리 예산 좀 줄여야 되는데 예산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알아봐 to reduce our budget 이 왔는데 어떤 예산 버젯이냐면요. 우리가 더 이상 감당을 못하는 예산이에요. which we cannot handle anymore 가 왔는데요. handle은 띠띠빵빵 이 핸들이 아니라 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뭐 처리하다 다루다 감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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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더 이상 감당 못하는 예산이야 어떤 버젯이냐면 which we cannot handle anymore 하는 예산이죠. 오케이 왜 우리가 이것을 감당 못하냐면 밤 since it went beyond the limit 인데 여기서 since 는 because 와 똑같은 말이고 뭐뭐 때문에 beyond는 뭐뭐를 넘어서 어떤 한계를 넘어가는 이란 말이고 리미트는 한계죠. 한도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이후에 이 it는 뭡니까? 예산이죠. 예산이 went beyond the limit 한 이후에 감당 못해 이죠. 오케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오케이 볼까요? 시작 I'm still trying to figure out the way 뭐하기 위한 방법이요 to reduce our budget 어떤 예산이죠 which we cannot handle anymore 오케이 언제 이후에 since it went beyond the limit 가 온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패턴은 I'm still 다음에 ING가 와가지고 나 아직까지 이거 하는 중요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oday's expression 오늘의 expression 뭐 내일 모레 할까요? 아니요 지금 해야 돼요 근데 일단 내일 모레라는 표현 아까 있었잖아요 내일 모레요 라고 할 때 The day after tomorrow 라고 얘기를 했죠 음 그렇죠 그러면 The day before yesterday 는 뭘까요? 아 yesterday는 일단은 어제고 The day before yesterday 어제의 또 어제니까 이틀 전이요 이틀 전이군요 네 Two days ago 뭐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The day before yesterday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네 이거는 뭘까요? 예전에 한번 나온 건데요 In three days 아 3일 후라는 말 아닌가요? 3일 후라는 말인데 인 다음에 어떤 시간이 오면 뭐뭐 후에 라는 말이에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사흘 후 같은 경우는 after three days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쓰고 after 사용하지 않고 i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in three days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흘 후에요 나흘 후에 라고 할 때는 in four days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아주 유용한 표현이었네요 네 이렇게 내일이요 아니요 모레요 이틀 전이요 이런 표현들 배워봤잖아요 이제 발음 공부하러 갈게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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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